턱을 다 쳐버리겠스! 야! 하니 각이다 각! 하니! 아니 하니가 아니고 지금 선적답게 혜지야! 헉! 헉! 혜디가 그냥 우가자가 우가자가 하니가 될 거야 위아래 위아래 다 쳐야지 라고 하다 보면은 다크닝 영상 때문에 억울이 더 칙칙해 보일 수가 있어요 아니 오빠 제가 턱을 치려고 쳤는데 자꾸 치다 보면 흙 묻은 바위같이... 자 오늘의 권법은요 자 사진찍기 포즈로 브이라인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포즈? 자 하나 둘 셋 아니 브이 포즈 이게 브이인데? 너 죽을래? 이거 나한테 너 이거 몰라요 이거? 아니 내 말은 이거! 이게 언제 쪼꼬야 언제 쪼꼬 어제 쪼꼬야 어제 쪼꼬 하나 둘 셋 브이! 자 여기서 스탑! 턱을 당겨주세요 두 번 죽이는 거라며 아 뭐야? 이거 하려고 지금 이거 한 거예요? 그렇습니다 아 나 진짜... 이렇게 해야 밑에 있는 턱살들이 지금 다 보이죠? 자 여기를 아주 시커머게 실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요? 어 쉐딩 중에 여러분들 3색 쉐딩 있잖아요 가장 먼저 제일 어두운 색깔로 그림자를 만들어주세요 자 두 번 죽이는 거라며 이중통에 찍 그어주세요 찍 그어주세요 찍찍 됐다 됐다 가봐 가봐 자 이렇게 되면은 아주 어두운 색을 했기 때문에 너무 심하게 나눠져 있으면은 얼굴만 동동 떠 보이니까 자 두 번째 권법 1988년 하이틴 잡지에서 나오는 박남정 포즈 우와 이건 또 뭐야 잡지책 보면 하이틴이라고 모르니?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봤다 포즈가 다 똑같았어 진짜 하이틴 잡지에서 포즈 취하시면 다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빠밤 여기까지야 내 턱이거든 맞았지? 귀걸이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여기까지 턱 중앙까지 이렇게 오신다고 생각하고 중간색과 밝은 색을 이용해서 S 동글게 동글게 연결하면서 위쪽으로 쳐 올라갈게요 자 마지막입니다 제일 밝은 색을 이용해서 S 스머지 스머지 하면서 영역을 파괴해 주세요 바깥으로요 이거는 바깥으로 바깥으로 이렇게 이렇게 했 어 그렇지 자 이렇게 해서 짜잔 잘 갈령 완성 완성 대박 완전 심으로 완전 심으로 나도 얄름이하게 예뻐질 거야 좋아요 한 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이중턱 주걱턱 무뚝 그냥 싹 다 택해 주시고요 김지수 오빠랑 예쁘게 살래 그냥 살래 예쁘게 살래요 다음 주에 봬요 빠빠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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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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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